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5회째 마련하는 유라포커 축제에서 노래 자랑을 제2회로 마련을 했습니다 리허설한 동안 뵈니까 정말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기대되면서 오늘 이 축제를 축하하는 식전 공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유아랑고고장부의 안윤중 원장님께서 김수미, 이윤지, 남희경, 남희영이, 김현실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멋진 축하 공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랑고고장부 월드컵송으로 출발합니다 소리질러 여러분 손들과 박수 바로 1, 2, 3, 4, 3, 4. 구ser 1, 2, 3, 4, 6, 7, 8, 9, 10, 9, 10, 9, 10. 기대되면서 다시 ...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국의 기타를 세계에 compt sixte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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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